이대화의 영화 세상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예매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여전히 극한직업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도 천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천만 갈까 말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스토리는 매우 단순하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심파 같은 거 없이 그냥 쭉 개그로 재밌게 해주니까 거기에 반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51.4%고요. 천만을 16일차인가요? 15일차에 넘겼고.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200만이라고 해요. 5배의 흥행수익을 현재 벌었고. 아니, 65억을 투자해서 800억을 벌었다면 엄청 벌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1100만, 1200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알리타가 더 좋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영화가 바로 알리타인데요.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8.6%. 3위는 드래곤길들이기 3인데요. 6.6%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주 먼 미래, 2500년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류가 공중에 떠 있는 대륙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추락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렘이라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공중도시들이 전부 추락했습니다. 공중도시와 지상에 있는 도시가 나뉘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공중에 있는 자렘에서는 지상으로 쓰레기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한 기계의 기술자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아직 좀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체 사이보그를 발견하게 됐고요. 정성 들여서 재생시키고 이래서 알리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리타는 현재 기억 상실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기억을 되찾고 또 숨겨진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래 가졌던 능력을 회복해간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알리타만큼은 정말 CG도 그렇고 그냥 액션이 대단하던데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과 액션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알리타 캐릭터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만든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요. 어색하다는 거죠. 알리타는 정말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인간미를 뿜어낸다 이렇게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리다뿐만 아니라 사이보그 로봇들도 컴퓨터 그래픽이 상당히 잘 만들어서 아주 화려한 액션을 펼쳐 보이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뭐랄까요 역동성이랄까 타격감이랄까 싸우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실제 인류가 2600년 되면 사이보보그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이제 뭐 AI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런 사이보그들의 힘을 통해서 새롭게 진화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불안감이랄까 기대 같은 것도 여기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 알리타의 순정 가슴 찡한 사랑도. 맞아요. 상대에 이제 소년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소년과의 러브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 것도 좀 감동적인 측면도 있고요. 특히 화려한 액션이 많이 등장하는데 알리타가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은 초강력 힘을 가진 전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무술을 연상시키는 액션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아주 화려한 육탄전이기 때문에 실감납니다. 아주 뛰어나고요. 또 모터볼이라는 극 중에 스포츠 게임도 등장하는데요. 자동차 경주랑 농구랑 롤러스케이트를 합쳐놓은 듯한 이런 스포츠예요. 상당히 멋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거든요. 이 경기 모습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판타지라서 그 세계관 자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미래 세계를 그리고 또 폐허와 그리고 첨단 기술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관이 상당히 멋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체는 머리와 심장만 남겨놓고 다 분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안 볼까는 어떤 관점일까요? 호불호가 좀 나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상당히 좋아했고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원작에 기대를 못 미친다. 이렇게 좀 혹평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봐도 스토리 비약이 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목숨을 바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 생각엔 못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긴 분량의 만화를 좀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약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영화를 딱 끝까지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화 원작이. 총몽이라는 만화인데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원작 만화를 좀 사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재발매 안 된 지가 한참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송정현 씨, 알리타. 명절 마지막 나 신랑이 저만 버리고 두 아드님과 보러 갔다 왔네요. 엄청 재밌었다고. 저도 보고 싶은데. 이 영화, 대화 씨는 몇 점 주실 거예요? 저는 8점 주셨어요. 저도요. 저도 8점. 아, 오랜만에. 정확히 맞았는데요. 저는 가버나움 9, 알리타 8, 극한 직업 한 6. 올랐습니다. 맞아, 5.5였는데. 7713, 극한 직업은 통닭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통닭만한 게 없어 하고 먹는 것과 같은 영화. 2847, 알리타. 오늘 밤 딸이랑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예매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팔 했으니까 일치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음악은요? 음악은 두아리파의 뉴룰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제가를 두아리파가 불렀습니다. 뉴룰스는 주제가는 아니고요. 두아리파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네, 이다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